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일반전형 중에서 자연과학대학, 그 중에서도 특히 물리천문학, 그야말로 순수학문이죠. 물리학과 천문학을 전공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면접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구술면접팀의 홍영원장입니다. 일단은 자연과학대학이죠. 물리천문학부고 거기서 물리학 전공이 있고 천문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전공 부분 것은 일반전형 26명이고 천문학 전공은 총 7명입니다. 26명의 2배수 52명과 7명의 2배수 14명이 1단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전형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 부분 끝에 안냅니다. 지역균형이나 기획균형은 별도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에서 특히 여기서는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에 해당하는 물리천문학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 물리천문학부는 면접평가의 내용이 바로 물리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처럼 수학, 물리 이렇게 결합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학과 무관하고 물론 다른 과학과목도 관계없이 깔끔하게 오로지 물리만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물리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15분 내에의 면접시간을 갖고 면접 15분을 하기 위해서 물리관련된 제시문을 45분 동안 숙독하고 면접장에 입장해야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는 물리 1, 2 그리고 공통과학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어진다. 자연과학대학에 속하고 서류평가로 2배수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1단계 서류를 50%로 축소되고 2단계 면접구술고사가 50%인 만큼 2단계에서 변별력 있게 작용하는 부분 것은 다름아닌 면접구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저한 일반전형인 만큼 제시문 면접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 물리관련되는 부분 것의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 1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1-1, 1-2, 1-3, 1-4 4개의 세부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면접 대기 시간대 45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겠지만 관련되는 추가질문도 대부분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하시오. 어떻게 변하는가? 구하시오. 설명하시오. 구하시오.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구하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하는가? 전체적인 어떤 답을 바로 단답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1번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바로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에서 활용되어지는 문제다. 그래서 물리학 전공도 마찬가지고 천문학 전공도 마찬가지고 다만 지구환경과학부를 지원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는 지구과학 말고 화학 말고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면 이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도 역시 이와 같은 제시문 면접을 보게 됩니다. 문항 해설과 관련해서 출제 의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스팟 구술 면접팀의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문제 2번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2-1 부분 것에 전체 상황 제시문이 있고 그리고 2-2번 문제, 2-3번 문제, 2-4번 문제. 아주 세밀하게 문제 1번도 세부질문 4개, 문제 2번도 세부질문 4개 거기에 따른 추가질문 과정설명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렇죠? 그리고 운동에너지가 얼마인가 그리고 또 계략적으로 설명하시오. 물론 얼마인가라고 답을 얘기하고 단답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같은 답이 나왔는지 반드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활용 범위,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천문학 전공에서 그리고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물리 선택한 학생들, 사범대학의 물리교육과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물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면접 때 자기는 물리로 시험을 보겠다. 물리제시문으로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문항 해설에 대한 것 그리고 출제 의도에 관련해서 면접의 정석, 물론 전문가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정석 수험가의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저 또한 저자진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팀장인 박경수 소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줄 것입니다. 서울대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을 꿈꾸는 물리천문학부 지원생들을 위해서 강좌를 마련한 만큼 철저한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울대 일반전형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의 최종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